한 곡으로 섹시하다거나 이러면 좀 섹시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소리라고 얘기해냅니다 아 진짜 저 지금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 정말 아 이런 기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 저는 제가 동료 배우들이 그냥 이렇게 앞에서 무대 인사하고 하면 아 진짜 떨리겠네 긴장했는데? 이러면서 여유있게 봤는데 아 정말 이 그 앞에 있으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저는 그 여러가지 매력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끌리기도 할텐데 그래도 이렇게 살다보니까 느끼는 건 그냥 진심을 담아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에 그 상대방의 그 모습에 또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요 더 실력을 쌓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올바른 좋은 답변이란지 모르겠네요 네 이성에 끌리거나 섹시하게 느끼는 부분은 지난번 제작발표회 때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까만 피부나 그 뭐 식스팩이나 그런 모습보다는 전 오히려 좀 그 반대의 부드러운 느낌에 더 섹시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 구석이 있고 나를 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이렇게 보면